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평균 1,300만 원대로 공급됩니다. 부산 도시공사는 최근 에코델타시티 20블록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GS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하는 강서자의 에코델타 아파트 분양가 상한액을 3.3제곱미터당 평균 1,388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당초 1,435만 원을 신청했지만 분양가 심사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강서자의 에코델타는 지하 2층, 지상 22층 10개 동에 전용면적 70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의 856가구 규모로 건립됩니다.